라운드 식스 기성아 방전 방전 그렇지 그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자 사랑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자 숙박 페이크 페이크 항상 여러 각도에서 어떤 상황인가를 그게 연습이야 트레이닝이지 지금 시합이 아니잖아 몸들림이 많이 좋아졌어 둘 다 아주 좋아 자 지그재그 전우 좌우 상어 그 방향을 잘 잡고 그럼 그렇게 언제든지 기관총은 그냥 쏠 때 쓸 때 자 기관총 이번엔 덕노가 기관총이다 좋아 쑥쑥 항상 그 찬스 나오면은 그냥 딱 물었을 때 불독정신이야 물면 끊어야 돼 끊어질 때까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야 돼 그럼 그래 그게 훈련이야 이게 이게 아주 풀 파워는 아니지만은 아주 효과적인 훈련이야 트레이닝 스파링 트레이닝 자 몸놀림이 벌써 좋아져야지 몸놀림이 다음 주에 기부할 때 자세히 서둘로 파워는 중 그럼 확실히 아시게 들어가면은 좀 더 잘하여 종이로 택배하자 땡스 오른쪽 두ring 그렇지 그렇게 하프로만 오면서도 충분하게 연습이 되잖아 하프파워야 이게 바로 하프파워 트레이닝이야 스파이 타임아웃 자 기정이 내려오고